랩은 제가 있으니까요. 랩은 제가 있으니까요. 랩은 제가 있으니까요. 종현이가 이때까지 리더라고 1등을 묻힌 적이 없거든요. 힘을, 기운을 이어받아서는... 파일리! 동민! 자자자! 넌 안 웃으니까 잘생겼더라 웃지 마봐 웃지 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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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더우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줌큐저 줌큐저를 만들고 싶은 거죠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우주 웃지 마라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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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안 부른 사람 성대결절 초기라고 네가 지금 성대결절 초기이기 때문에 네 안 좋긴 하지만 그룹이기 때문에 다 있으면 다 넣었으면 좋겠어 아니 이어진 59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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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운 게 있어. 거기서 왜 이따! 잠깐만. 네. 잠깐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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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해. 탐 나이 따뜻해. 파이팅! 탐 나이 따뜻해. 탐 나이 따뜻해. 표정이 매중한 거 아니야? 가야 돼. 가야 했어. 가야 했어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자, 띵동 님 사연입니다. 띵동! 띵동 왔습니다. 띵동현이 형한테 왔는데요. 저한테요? 동윤이 형은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연습한 멋진 가수이자 선배님입니다. 처음 볼 때 정말 연예인 같으셨어요. 연예인지 뭐야? 뭐야 뭐야? 한번 들어볼까요? 한 번도 같이 팀이 된 적은 없지만 꼭 밥 한 끼 먹어보고 싶습니다. 다른 건 안 돼요. 밥이에요. 밥 한 끼. 그리고 동윤이 형 짱 이렇게 왔습니다. 나 근데 얘 누군 줄 알아요. 누구예요? 동명이 같아요, 동명이. 아, 역시 형이. 띵동. 마스의 동명. 아, 띵동. 왜, 왜, 왜? 아, 근데 저도 방송을 봤었는데 방송에 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아, 되게 연예인 같다. 이런 말을 해서 그게 방송을 탔었어요. 아, 진짜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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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프렌드 동현 선배님 처음 뵙고 나서 진짜 뭔가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. 다 연예인이신데 진짜 연예인 같았어요. 저도 계속 동명이랑 같은 팀이 돼서 좀 챙겨주고 싶다.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 팀이 안 돼가지고 아쉽지 뭐예요. 아쉽지 뭐예요. 아쉽지 뭐예요. 동명. 동명에게. 동명에게. 영상편지로. 강말로. 동명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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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꼭 좀 따뜻한 밥 한번 먹도록 하자. 오, 좋습니다. 마무리. 즐거운 식사. 불혼나다. 네. 손매개롤해 이제 볼른 길거리도 돼 우린 노랜 놀이가 보 Q. 이건 밤 죄 레츠하 Yeah, please stop it, 무대 가게 총패닛이 비켜봄, rock me crazy 누구들과 다른 우리들만의 간제 지금부터 시작했네, girl, live on trip 다른 구분을 봐, 내 살까지가 날 비파 대가 다른 분위기, 씹어먹기 공이 부족한 거 봐 그 벗긴 만든 나의 가거, 아무거나 하면 그냥 그니까 블랙 미스 감시까지 곧 따라가 선배들 레이스 에이 에이 숨죽이고 빽빽 빽빽 내 눈 쳐다봐 baby 감당할 수 있는 말만 했지 말고 내 앞에서 에이 에이 자 그게 매웅 애들 앞에 나에게 움직여 get like me 날 따라해봐 이렇게 straight like me 1초도 안 돼서 입문은 위 위앞이 너 내리면 내리면 길에 마소 레이스 몰라 몰라 we gon pull up 말아 말아 숨을 죽여 사퇴 네 머리 위에 거기로 nobody can't come over here 미처 가는 거야 다 뭔가 새인 것처럼 넋을 와 깨어나는 순간 you gonna die 셋 세멸 잡는 니다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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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 what is wrong don't worry me what about uh what is the goal yeah 무대 위에 불을 질러 who's the next level 꼬마야 가서 엄마한테 일러 하 too much simple like a life 갖다 갖다 해 I just do my thing but 반대바라 해 낮이건 밤이건 빽빽한 점도로 위노 절대 막지 못했네 저건 뭐야 지리지 내게 말해 강토한 랩 들어봐 어떤가 랩을 들려줘야지 마 encompasses 2 2 1 3 X 커버트로 히드랩들 대안 줄로 세워 어퍼컷 랜서 몰라 몰라 We gon' pull up 멀다 멀다 숨을 죽여 사패 네 머리 위의 공기로 Nobody can come over here 미쳐 가는 거야 다 뭐가 쓴 것처럼 벅스러워 깨어난 순간 you gon' die 에오 자세면 잡는 니다 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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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목에 rolling 이젠 boring 길더리 도배 우리 노래 너리라 보기엔 이건 범죄 랜서 랜서 곁에 머물러 줄래 내게 약속해 줄래 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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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사이를 갈라두지 마세요 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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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뭐 뭐 뭐 이건 어떻게 해 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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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팔여도 씹어먹는 하리슈 넌 나를 바라보게 된 걸 빗소리 알아가게 된 걸 그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넌 나를 바라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답답해 우리 다 그냥 최종까지 가서 떨어진 다음에 우리 이렇게 데뷔합시다 나는 안 떨어진다 잘 떨어져서 만다 그럼 레안이 형 빼고 우리끼리 8명이서 최종 갈 사람 없어? 최종 갈 사람 없어? 야 최종 가면 KB 우리 팀 가서 하자 진짜 성공하자 정화가 화장 한 번도 직접 뵙은 적이 없대요 정화가 화장 한 번도 직접 뵙은 적이 없대요 인지가 너무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도 못 찾은 건 제가 자기가 직접 찾아주고 그런 선서가 또 있을까요? 이성이 닮은 걸 찾았어요 박서준대는 또 똥망이는 탁 당해 한 번만 해 주면 안 돼? 똥망이는 꼭 맞은 한 번만 해 뭐야? 대박이지? 대박인데? 대박이야 이거. 세게. 세게. 안 돼? 안 돼? 이소아! 시작! 생신교! 생신교! 대박인데? 한 번 더 해볼까? 아 한 번 더 있어요? 아. 고마워. 3. 시작! 5. 시작! 좋아요. no mat Hotel with bj 아아아아 머니 머니 아야! 아야야 먹고 싶으면은 시켜먹어도 된대 오! 오! 와! 치킨! 모든 클라스! 와! 와! 저희 팀에는 어떤 훈훈한 사연이 왔을지 한번 읽어볼까요? 준 씨! 우리 루키스 준 씨 앞으로 온 사연입니다 아! 사연을 쓰신 분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주말에 아주아주 늦은 시간 밤 12시가 될 무렵 준이에게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너무 귀찮았어요 귀찮았어요 다음날 전화를 했고 야 미안해 전화할 줄 몰랐다 야 거짓말을 했네요 미안하다 준아 며칠 뒤 또 전화가 왔네요 아 네 이번엔 받습니다 형! 나와! 놀자! 어딘데? 아...아...아 근데 네...귀찮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전 어쩔 수 없는 집들이었나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하고 이번 미션이 끝나고는 꼭 보자고 전화하고 싶네요 준아 사랑해! 아아! 어떤 형인지 참 좋은 형인 거 같네요 본인이 입으로 말하시네요 네 맘속에 가기인 텐체 님이 누군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형이 대신해서 한번 사랑한다고? 아 사랑해 준아 준이가 이제 캐스퍼와 성대모사 잘하겠다 맞아 준이가 잘해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또 준이도 챙기기 위해서 또 준아 성대모사 한번 해줄게요 캐스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돌아버리겠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돌아버리겠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?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?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안 했어 내가 이렇게 안 했어 넣어버리겠다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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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드님의 모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넌 아무 말도 꺼내지도 마 에오 그냥 내게 웃어줘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이 모든 게 다 꿈인 것 같아 에오 사라지려 하지마 희망은 알기지 왜 또 단 한가시 깜무섭단 말이야 그래 그건 내 맘의 깊이야 이제 거울에 빛이 나도 날 깊이야 내 필요해 옆에서 찍혀진 나의 주식에 너 너 왜 감기처럼 퍼질 것 같아 내 아픔 walk away 널 올려버릴 것 같아 내 차가 너만의 날 떠나지마 스테이 맘만 쌓이 꿈마저 사라지면 내가 너무 초라하잖아 그때 머물러줄래 내게 약속해줄래 손대면 날아갈까 부서질까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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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을 멈출래 그 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될까 널 잃을까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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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도 내 자린 없어 그 어렸던 아이는 벌써 다 큰 어른이 됐고 그때와 너무나 멀어졌어 고장난 날 칩판에 계속 꿈을 따라가래 난 떨어지 앞이라도 노래할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미간해 I'm sorry 엄마 아빠 듣고 있어요 엄마 아빠 듣고 있어요 엄마 아빠 듣고 있어요 곁에 머물러줄래 내게 약속해줄래 손대면 날아갈까 불구하고些 그 시간을 멈출래 이 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이 될까 날 잃을까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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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terfly, like a butterfly 마치 Butterfly, my butterfly처럼 Butterfly 세상 빠져도 내 편 가지 않았던 나를 향한 자세가 머물며 야속했어 마치 Butterfly We have a dream 절대로 놓치지 마 뱉지 아파하고서 다시 일어나 Let me fly Let me fly I wanna fly I wanna fly I wanna fly I wanna fly 그렇게 보면 약간 둘 때 어... 아니ально 여기서 아니, 그럴 수来 아니야 아니, 아니 또speak 나가면 흐면돌고 있어 우린 마침뿔인 손처럼 어깨로 왔는데 시간을 달려 시간을 달려 너의 꿈을 달려 난 날 거야 기다릴게요 언제까지 난 정말 못했어 정말 널 좀 안했어 이 정도가 나와야 돼 우리 둘의 마음처럼 너한테 누웠네 희생만듯이 만날 거야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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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어 아르소 아르소 2. 3. 4. 5. 5.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5. 5. 5. 5. 5. 한글자막이 홈피를 얹으세요! 형님! 넌 나를 바라보게 될 거 영상이 이쪽으로 그려주면 안 돼요? 그려져서 아름다운 그려줘 형님! 형님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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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당신... 지금... 뭐야? 어? 누굴 빼먹은거지? 저거... 안녕하세요... 아... 하연 언니... 안녕하세요! 즐거운 신과 덕분에! 덕분에! 저거 어디 갔었어? 어디 갔었어? 어디 갔었어? 갔다 왔어! 갔다 왔어! 갔다 왔어! 갔다 왔어! 갔다 왔어! 아침에 왔어! 내 간다! 울지마! 나 내려갈거에요! 어딜 내려가 언니 속상하게 잘했어! 진짜! 울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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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울부됐다 이제! 빠바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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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! 아 이거! 엉덩이! 관찰! 솔직히 말지! 부서지마! knowing enact 이 노래 전 không thể 멈춰 ~~ ~~ ~~ 얘들아 그만해! ~~ ~~ ~~ ~~ ~~ ~~ ~~ 是 ~~ ~~ ~~ 나나나나 뽀대똥아 나바라더도 나나나나나 도도라리도라리라 뽀대똥 연재들이 진짜 똑같다 걔네가 웃으라고 생각해 말한데도 민영같아 민영같아 민영같은 노래 민영같은 노래 I keep falling in Sometimes I feel good At times I feel you You feel the love on my heart 포기하지 않을래요 고마워요 아낌없이 오래할래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여러분 이 팀 너무 잘하죠? 너무 잘합니다 저희는 음색 암패입니다 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준비한 사연을 읽어볼까 하는데요 이 메인부터 정말 남다른 대훈이 진 럭키맘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혜나씨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 럭키야 너랑 같은 팀을 하면서 정말 너무 좋았어 근데 부탁이 한가지 있어 다이어트 눈물 난 너의 볼이 좋아 그러니 볼을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겠어 넌 대각선 뒤쪽에서 봤을 때 가장 귀여워 훈렁이의 볼을 사랑하는 럭키맘 럭키의 볼을 양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양쪽에서 하나 둘 셋 큐 귀여워 이거 한번 더 하나 둘 셋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저물고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네요 아직은 어려서 난 철이 안 드나 봐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아무도 또 없이 그저 행복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난 기억이 안 나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고 설레기만 해 그 시절 기억들이 아직도 꿈만 같은데 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며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댈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이 노래를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 Just the last day 음악은 계속해서 흐르고 여긴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기회를 줘 제발 단 한 번만 부디 약속할게 그를 잃진 않을 테니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며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며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댈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이 노래를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 너와 이 노래를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기억해 줘 언제까지라도 언제까지라도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며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댈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이 노래를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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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해 줘 너무 잘생겼다 아름다웠던 그댈 화이팅 넘치게 대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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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창해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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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대박 손님의 메인 주님의 광고 신는데를 부를 때 키토챠퍼 베이베 아 우와 우와 신기해 어쩐지 뭐란 소리가 났다지? 너도 수고했어, 수고했어, 오늘부라도 수고했어, 수고했어, 오늘부다 오우! 오버스 아무리 원하고 애완해도 눈물로 채워진 비자리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계속 꺼려진다 뭐 이런 거 하던데 재훈이한테 언니 제가 자꾸 미친 전화 이런 걸 하라고 아니 언제까지나 제가 할 때 너무 다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세수 매너 매트 표정 행동 하나까지 섬세한 널 알아보는 나 무명님의 사연인데요 받는이는 여은 잭바팀을 하면서 명언 제조기였던 여은 언니 더유닛 오면 많은 사람들과 지내면서 어려움도 많고 생각이 많았는데 여은 언니 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문구가 늘 머리에 맴돌고 진정시켜줬어요 그 맴돈 톡 프로필 얘기는 결국 우린 모두 죽어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 중심을 잡아주신 여은 언니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그 문구가 딱 나왔어요 우린 결국 다 죽어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 힘든 상황을 즐겁게 버티면 된다 우리는 인생이 짧으니까 이 시간을 즐기자 이런 말인데 다들 무섭게 하더라고요 우린 결국 다 죽어 우린 결국 다 죽어 원래는 좋은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나 진짜 잘 봐 버젼다 질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나 그렇게 살면서 대박을 노린다면 어린 밤 푸넛지 우린 운명에 주사위를 던졌고 안 치우자도 용납 못하지 Get rich or die, 살았어 나가자 Nobody, nobody knows Fit on dress and wear brand new suit I need to wear well before 근사하게 외출, 툭이 놨다 보니까 꿈이야 난 지금 race 중 내 철새가 남을 견뎌서 Keep running, running and running, running and 진감 있게 I'm on my way 문제가 있을게 처음엔 다들 열을 차고 어리석다 해 그를 갖고 노래해 티띵어, 티띵해 화이팅 넘치게 대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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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창해라 대창, 대창, 대창해라 We keep the team proud, baby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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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nds gun Your mind LorayLA ульт원 때 참기파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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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 카 게awку Don't break me down, break me down 위기야 Maurice, swing it on Break it down, break it down 난 니깃거리지 마 높이는 봄이 온다면 배짱일게 I'm on my way 완전 눈물게 저런 바람에 결을 차고 어리석다 해 들을 닫고 노래해 펀띠띠라 띠때 화이팅 넘치게 대창 대창 대창해라 Hit the jackpot baby I'm on my way FISE Hit the jackpot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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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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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다 같이!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힛둑지 파워베이 힛둑지 파워베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대 새로운 전투가 시작된다 아 자, 수많을 해보자 얘들아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, 맨 풍부시자 우리 세븐에이 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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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상이 장군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공화국에서 랩과 춤 그리고 탄탄한 가슴 근육을 담당하고 있는 성준입니다. 시작! 저 아래 1등이다! 이거를 여기 나이 꼬치다. 여기에서 그녀올게요. 애기를 하면 그냥 킹스맨으로 가서 의산이나 누구를 환경이나 이런 소품을 좀 써가지고 뭐 동산을 펼치던가? 방위를 뭐 이렇게 내리는가? 형준이 아이디어 확실히 좋아서 반동으로 치고 이렇게 따다다 앤 차 다운하지 말고 다운하지 말고 다운하지 말고 저희끼리 있는 별명이 생겼는데 칼변태라고? 칼맞춤 변태 그걸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얘가 고향은 하늘이고요 이름은 천사예요 다운하지 말고 원 투 푹 탑 잘하는데? 잘하는데?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? 약간 천사 같았어요 그냥 아 너무 신기해 되게 신기해 이게 뭐죠? 아 아 예 아 좋았다 에이 미니미니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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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봄 샤라 역시 기준이가 제일 잘해 미안한데 기준이 보고 표정 좀 배워라 하나 둘 셋 저거 안 돼? 아 왜 안 돼? 라인 씨 얼굴이 오늘 감자 같은데요? 조그마한 살이죠? 감자 표정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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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제가 DJ 자리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아아 오늘의 또 DJ를 하셨잖아요 네 또 제가 하는 파트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른 또 다른 사연을 읽어드리는 DJ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태연이 센스있는 진행 기대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첫번째 사연은 디오니소스님께서 디오니소스님께서 저희 성준씨에게 보여준 사연입니다 누구죠? 성준이 형 안녕? 처음 형을 알기 전에 개슴칠에 풀린 눈 개슴칠에 풀린 눈 개슴칠에 풀린 눈 뭔가 억울한 입술 입술을 그리고 검은색 머리때문에 정말 무서운 형인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의 성격이라 깜짝 놀랐어 근데 형처럼 웃긴 사람을 처음봤어 형처럼 웃긴 사람을 처음봤어 처음봤죠? 처음봤어? 요즘 몸도 많이 지쳤었는데 형 덕분에 많이 웃어 그러니 앞으로도 많이 웃겨줘 형의 개그를 사랑하는 디오니소스가 피에스 있어 피에스 피에스 성준이 형의 그렉님 성대모사를 듣고싶다고 지금 구타케오 디제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포스타케오 나오셨던 그 뒤에 그 흑인네 노래 되게 잘하시는군요 그 소우를 제가 한번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지지는 상황이 뜬 기억인 줄 알아요 인줄 알아요 뜨니나까지 다 쓰자 휴치옹이 아우 좋아요 와 진짜 못 참으려 웃기겠는데 와 인성 찍고왔어요 진정으로 갔어 진정으로 받았죠 진짜 못 참으면 힘들기 어렵거든요 우리까지 해! 저녁 학생And Shawnic 학생때문에 moi Person 학생 겨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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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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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